자 영상 시청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바닷건에서 일희일비하는 그런 장세가 펼쳐지고 있죠. 여전히 투심이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살아나지 못하는 불안정한 투심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그런데 지금의 주가 위치는 상당히 좀 미스테리한 주가 위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거는 너무 미스테리하죠. 미스테리해도 정도껏 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이 미스테리한 주가 위치인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흘러가겠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셀트리온은 과거 실적이죠. 이제 지나갔습니다. 지나갔는데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 가지고 이렇게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본업인 바이오시밀라는 계속 성장 중 이것만 잘 중심 잡으면 됩니다. 성장 중이고 레키로나 생산을 위해서 공장 하나를 뺐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예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것은 오히려 회사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반증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핑계 삼아서 계속 찍어 누른 주가죠. 합병을 위해서 이런 부분도 상당한 의구심이 드는 주가 흐름이다. 이거는 뭐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죠. 이거는 피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워낙 이상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아무튼 다 지나간다고 그랬죠. 이거는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은 여전히 미증시는 사상 최고가 수준에서 일희일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특히 제어파에 특히 셀티르는 완전히 바닷건에서 일희일비를 하고 있죠. 이렇게 보면 셀티르는 4분기 이후 실적 아주 좋을 겁니다. 4분기 이후부터는 레키로나 실적이 4분기에 잡힐지 아니면 내년 1분기에 잡힐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11월 정도 되면 승인이 날 가능성이 거의 99.9% 이상이죠. 지금 진행되는 상황으로 보면 11월 달이면 거의 두 달입니다. 길어봤자 두 달이기 때문에 11월 내에는 승인이 날 가능성이 거의 99.9%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레키로나 유럽승인. 이런 부분은 아주 강력한 모멘텀이 될 수 있죠. 거기다가 흡입형 레키로나, 그 다음에 칵텔요법, CTB63, 거기다가 mRNA 백신 지금 예방을 제대로 좀 할 수 있는 차세대 백신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드 코로나로 제대로 가려고 하면 조금 그런 느낌이죠. 그러나 지금은 여전히 세계 최고의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입니다. 근데 그게 세계 최고의 백신인데 지금 감염 예방 부분에서는 조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중증 예방은 잘 된다고 하니까 그나마 이제 사용 중인데 그래도 한 6개월에서 8개월 지나면 몸속에 있는 면역 항체가 급격하게 많이 크게 또 줄어들죠. 매년 또 6개월, 8개월마다 또 계속 맞아야 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진단키트는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계속해서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면 이 진단키트들이 수요가 더 폭발적으로 늘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세계 마찬가지죠. 진단키트가 아주 수요가 아주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셀티움 진단키트도 가지고 있죠. 휴머시스하고 협업하고 있는 그리고 치료제도 이제 치료제는 없는 상태에서 이제 나오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매출 상승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미증시는 어제 상승했죠. 근데 좀 올라가다가 조금 차이점이 물량도에 좀 나왔는데 사상 최고치에서 놀고 있습니다. 다오가 0.04 올랐고 나서 0.06 올랐죠. 근데 지금 나서 선물이 0.09에 0.04면 보합이죠.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보합 수준인데 아시아정신은 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코스피가 0.75% 하락에 코스피가 0.5% 정도 하락 중이죠. 그리고 일본도 보면 0.6% 정도 하락 중이고 중국도 0.6% 홍콩이 1.6% 크게 하락 중입니다. 아시아정신 분위기 자체가 좀 별로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는데 투심이 조금 여전히 아직까지 완전히 살아나지는 못하고 있죠. 다오가고 나서다기 이틀 연속 상승했지만 상승폭이 상당히 미미했죠. 많이 올라갔다가 반납을 많이 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투심을 조금 흔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힐비를 주도하는 건 또 외국인들이죠. 특히나 제약바이오는 그야말로 외국인들의 정말 현금일출기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하루 이렇게 샀다가 그 다음날 또 팔아버리죠. 신한에서 이제 또 들어왔는데 신한에 150만 주 왜 안 찾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괴롭히고 있는데 신한 예제에 샀다가 오늘은 또 17,000주 집에 던져버리죠. 계속 주가관리 잘하고 있죠. 신한이 바닥에서 잘 잡아놓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16,000주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나 지금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죠. 계속해서 바닥권에서 오르면 내린다니까 내 말 맞잖아. 오르면 내리잖아. 오르면 내려. 그리고 20에서 이제 다가오지. 20에서 맞게 되면 또 떨어질 걸? 그렇게 계속 심리를 무너뜨리려고 작업을 치고 있는데 내릴 만큼 내렸습니다. 정말로 많이 내렸죠. 기업은 계속 성장 중입니다. 유플라이마, 레키로나 다 성공했고 램시마에서 성공했고 시장에 진출했고 유플라이마 시장에 진출했고 23조짜리입니다. 무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매출이 늘겠습니까? 줄겠습니까? 무조건 늘죠. 무조건. 무조건입니다. 세계 최초 고농도 바이오 시민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앞으로 계속해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주가를 끌어내린 이유가 레키로나 성공했기 때문에 끌어내리는 거야. 알겠어?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냉장히 따지면 그렇게 되고 있죠. 레키로나 왜 성공을 해가지고 왜 그까짓 거 개발해서 인류의 공헌 한답시고 개발해가지고 공장 하나를 못 돌렸냐? 나는 아주 근시한적인 사람인데 아주 근시한적으로 왜 이번 3분기의 돈을 예상치만큼 못 벌었어? 공장 하나 그거 가동했으면 전년 동기대회에서 상당히 많이 폭증했을 텐데 상당히 이제 실적하고 영업이 많이 늘었겠죠. 공장을 계속 돌렸으면. 근데 왜 그렇게 안 했어? 그래서 너 내려가는 거야. 네가 주가가 내려가는 거는 레키로나의 성공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금 흘러가는 겁니다. 성공해서 이제 공장 하나를 빼서 주구장창 생산했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씨앗을 뿌렸고 씨앗을 뿌린 거라고 보시면 되죠. 씨앗을 뿌렸고 씨앗을 거둬들일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죠.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이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죠. 좀 지금까지 버텼으면 느긋하게 기다리기 바랍니다. 한 달 정도 동안에는 얼마든지 주가 내 마음대로 가지고 놀면서 지금 바닷건에서 완전히 다 박살내버릴까. 이때 한 번 위기가 왔죠. 우리 투자자분들 이 날 위기가 한 번 심하게 왔습니다. 상당히 이제 아주 나 정말 포기해버릴까? 내가 잘못 본 건가? 셀티련 성장성이 무너진 건가? 또 다른 모르는 악재가 있는 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다 이해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면 자꾸 회사에 전화해서 뭘 물어보고 싶고 이게 왜 이렇게 잘 안 되는 거냐? 그렇게 하고 싶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다 알고 있죠.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근데도 내려가니까 어떠한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에 대한 답을 해답을 찾고 싶어 하죠. 해답은 없습니다. 합병 부분의 곤매도의 재피신안의 연기금 요게 지금 다 왜곡이 심해도 너무 심하게 좀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왜곡시켜도 나중에 이제 이래저래 흔들어서 심리 흔들게 되면 바닷곤에서 못 붙이는 물량들이 계속 나오게 되었습니다. 못 붙이는 물량들이 어제도 368억 거의 370억 나왔죠. 이 못 붙이는 물량들은 나오게 되어있으면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아무리 손해를 많이 봐도 이건 안 되는가 보다. 나 포기. 바닷곤에서 포기하죠. 물량들이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주주가 지금 뭐 셀티림 그룹에만 80만 명이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80만 명이 있는데 이렇게 무너뜨려 버리면 거기에서 포기를 하는 개인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자신 있으니까 내렸다가 이제 털어내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런 부분 잘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유플라이마 레키러나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시장 계속 성장 중이다. 이게 핵심이죠. 핵심입니다. 근데 지금 뭐 셀티림은 정말로 역성장의 아이콘처럼 주가가 흘러가 버렸는데 그렇지 않죠. 계속 성장 중입니다. 지금 셀티림은 1.3%에 헬스케어가 0.6% 제약이 1.8% 하락 중인데 시장 분위기가 웨인이 코스닥을 1200원 매도에 기관이 280억 어제 산 거 다 팔아버리죠. 코스피도 웨인이 2000억 기관이 2600억 아주 지금 뭐 제대로 시장을 찍어 눌러버리고 이 부분은 지금 아무래도 좀 불안정한 투자 심리죠.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좀 불안정한 투자 심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불안불안하죠. 지금 실적은 잘 나오고 있긴 한데 혹시 이 실적이 이제 맥스치를 찍고 실적이 이제 점점 줄어드는 거 아닐까 그런 또 우려감 그리고 공급망이 붕괴된 상황에서 계속 이제 물가가 또 계속 증가하게 되면 지속성을 가지고 진행되면 금리 인상이 좀 빨라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남아있는 거죠. 심리적으로 그런 상황이 시장에 그대로 반영이 좀 되고 있죠. 삼성전자도 1.5% 정도 크게 또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전체적으로 다 밀리죠. LG전자도 3% 지금 이거는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다. 지금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다 이런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셀트리온 맞을 만큼 다 맞았죠. 그런 불안감 곱하기 10 해서 다 맞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위치에서는 걱정 같은 거 하지 말라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걱정할 위치가 절대로 아니죠.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시장의 분위기 안 좋은 흐름 이런 부분을 그대로 또 가져서 시장이 안 좋으니까 나도 내려가는 거 알겠지 하고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21선이 내려오니까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20선 맞고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겠죠. 그런 아주 초단기적인 시각을 가지면서 투자를 하면 아주 매일매일 불안합니다. 매일매일 이거 5년 동안 묵혀놓은 근데 내가 중간에 해지하면 50%밖에 돌려받지 못한다. 그런 지금 정기적금을 들었다라고 생각을 해버리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5년 동안에 묵혀있는 돈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돈은 여유돈으로 투자했죠. 여유돈으로 무조건 투자해야 됩니다. 이런 주식 중장기 투자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딱 해놓으면 중간에 해지하면 여기서 마이너스가 많이 났네. 나 지금 돈 필요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래 5년 뒤에 또는 3년 뒤에 또는 1년 뒤에 차는 정기적금이니까 5년짜리는 300% 1000% 이렇게 잡으면 되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게 그렇게 볼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이죠. 그런 가치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제로 보여주고 있죠. 다 성공시켜 버리죠. 셀트리는 손을 댔다 그러면 다 성공시켜 버리는 그런 회사다. 이거는 변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월봉상으로 누를 만큼 눌러서 여기서 이제 더 밑으로 내리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내리면 또 이제 매수세가 많이 붙겠죠. 지금은 바닷건에서 계속 흔들어야 되고 셀트리는 계속 바닷건에서 흔들고 있죠. 하루 오르면 내리고 계속 학습시키죠. 학습 효과를 지금 얻을 때까지 학습시키자. 이런 분위기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 오늘은 뭐 시장 분위기가 다 약세니까 나도 내려갈 거야. 오늘 어제 올랐으니까 오늘 내려야지 그러고 있는 거죠. 지금 보면은 살짝 조금 올랐다 조금 내렸다 계속 그러고 있죠. 이거 뭐 한 달 정도 더 할 수도 있습니다. 메이저들 마음이니까 한 달 정도 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20선 내려줘. 20선 스무스하게 뚫고 계속 할 수도 있고 아니면 20선 왔네? 오케이. 밀 올릴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언제든지 밀 올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리고 만약에 내린다. 내린다 그러면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성장 중이고 레키로나 EMA 정식 승인이 어디 뭐 장난입니까 그게? 전세계 최초 EMA 정식 승인이 되는 건데 EMA 유럽연합에서 유럽연합이 지금 코로나 치료제가 없죠? 없는 상황인데 저기 이제 곧 남았죠.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유럽연합은 손이 큽니다. 저기에서는 백신도 계약하자 43조 한방 43조 계약해버렸죠. 화이자 그 정도로 통이 큰 집단이죠. 돈도 많고 거기에서 세계 최초 타이틀을 유럽 최초 타이틀을 가진 정식 코로나 치료제가 탄생을 1호로 탄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게 바로 레키로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